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거라 응? 샷! 샷! 넌, 넌 뭐해! SMG 확인 네 예? 네 발음 좀 조심해주세요 방금 그 S 같은 발음은 굉장히 좀 네 상호강의 전중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 어디 갈까요? 따라서 할게요 네, 확인 잘해요 저요? 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저 태어나서 못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치킨이 좀 질려서 안 먹는 편인데 괜찮죠? 이번 판 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AR 안 먹고 SMG로만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SMG로? AR 먹으면 치킨 솔직히 너무 쉽거든요 복캠 가자구요? 당연하죠 산옥에 복캠 말고 맵이 있나요? CC하던데 또 애들이 귀엽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ARANGEL 많이 가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산옥 가끔씩 복캠프 학사로 가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나, 둘, 셋 뿅! 아, 니모 아니면은 혹시 그 3창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아니라고요? 아, 확인 재미없어요, 3창 3창이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뭐 쫄리시거나 이런 건 아니구요 아, 절대 저는 뭐 살면서 쫄아본 적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안 쫄아봤거든요 네 혹시나 아니면 진짜 절대 없어요 그냥 그럴 리는 없는데 네 네 그냥 하나, 하나, 하나 약 들고 좀 빨리 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2번님 하고 소리 3번 3창 하시면은 제가 살려드리러 갈게요 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저 살짝 위험한 거 같아요 괜찮아요? 야, 위험, 위험 아, 위험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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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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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 네네네네 네, 네네네 코치 갔으면서 왜 거기 간 거예요? 아, 저요? 그럼 기다려봐요 제가 님 죽인 사람 복수하고 나가신 거예요 아, 저기요 저 안 죽었다니깐요? 무슨 소리세요? 아, 일부러 죽은 거예요 설마? 아니, 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계급장 훈련병으로 바꾼 거예요 왼쪽에 해골 보이시죠? 네 이거 훈련병 시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초심으로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너무 많이 맞췄었어요 방금 한 세 발 정도 맞으셨는데 두 발 정도로 좀 줄이시면은 네, 그 실력 향상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니면 같이 할래요? 어, 뭐 다음번 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뭐, 초대 주시면은 뭐, 초대 주시면은 해드리죠 해드리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 듀오 잘 안 하는데 네, 솔코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사운드 들었죠? 오케이 아, 2대1인데? 기다릴까봐 아, 나 솔코드 아, 오케이 알았어요 참, 초대 주세요 초대를 내가 할까? 아까 그 분 아이디 뭐였나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놈!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그래, 게임은 좀 잘 하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허허 아주 고얀 놈이 따로 없구나 나 여기서 너의 실력을 한번 간파해볼 테니 어디 한번 마음껏 춤춰보거라 그림자 숨기술 그림자 숨기술 이것이 바로 필승 숨기 전략 자, 어서와서 짐을 살려보거라 너의 충성도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아주 충성스럽구나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든다 잘 알았다 좌측에 사운드가 들리는구나 아이템을 탐하지 말고 어서 사운드를 들어보거라 2, 2, 2 적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틈타 상대방을 제압해 주도록 한다 2, 2, 3 2, 3 2, 3 2, 3 2, 3 3 넌, 넌 뭐해 넌, 넌 뭐해 왜왜왜 아니 왜 왜 아 오늘 솔직히 이 공포게임으로 너무, 너무너무 고마워